숨겨왔던 나의 수줍은 마음 모두 내게 줄게 오늘도 영찬, 영찬, 수아의 가르치는 강영찬입니다. 우리 이제 강영찬의 제잘제잘 3탄입니다. 먼저 여러분들 오프닝이 좀 달랐죠? 뭐냐, 어떤 친구가 저번 퀘스트 올린 뒤로 방금 그 노래를 제 주제가로 만들어줄 뻔했네요.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제잘제잘 2탄이죠? 거기서 이제 제가 먼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얘기를 할게요. 제가 얘기를 하는데 강영찬이라는 한 개인 그리고 한 어린이가 뭐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당시 제가 한 개인이라고 하기에는 당시 제가 중학생인데 중학생을 표현할 때 개인이라는 말은 조금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개인이라고 말하려다가 잠깐 넘어가면서 어린이라고 말하는 바람에 그게 어떤 마구니가 낀 친구에게 개인이라고 들렸다. 그치만 여기서 먼저 선언하겠습니다. 저는 게이가 아니에요. 게이분들에 대한 편견도 없지만 저는 아니다. 저는 이제 저의 친한 친구들 모두가 이제 증명하겠지만 아니니까 아니에요. 더 이상 그걸로는 놀리지 말아라. 놀린 사람들 제가 우리 회사한테 부탁해서 100년 동안 우리 메가스터디 댓글 못 달도록 꼭 부탁할 거예요. 그러니까 놀리지 말길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즐거웠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한번 정리 한번 더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뭐 할 거냐면 제잘제잘 3탄입니다.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어디까지 제일 또 인생 얘기를 했냐면 고등학교 딱 2학년 때까지입니다. 당시에 이제 우리 수학 선생님께서 저보고 그랬어요. 너 이제 그렇게 공부도 안 하고 열심히 안 하고 이렇게 안 되는 거 치료하면서 너가 수학과 어떻게 가? 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자극을 받았죠. 그래서 아닌데요. 저 잘할 수 있는데 하면서 2학년 돼서 딱 정신 차리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요. 이제 뭐 하냐. 우리 이제 서울바악구에서는요. 서울대 지원하거든요. 아니면 카이스트 지원하고 하는데 저희는 당시에는 이제 특기자 전용이 있어요. 특기자 전용. 그래서 뭐라는 거냐면 우린 이제 내신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뭐 우리 과거 내신만 따로 보고 이랬는데 내신으로 해서 지원한 다음에 뭘 봤냐. 면접을 봤습니다. 면접이 이제 문제를 푸는 거였어요. 수학 문제 푸는 면접이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당시에 열심히 공부하기를 딱 마음 먹었으니까 엄청 열심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당시에 되게 웃긴 게 이제 면접 학원도 두 가지가 있었어요. 면접 학원이 보통 친구들이 많이 다니는 학원들이 있었고 이제 막 저희 수학 공부를 저도 이제 경시도 했고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많이 다니는 어떤 학원들이 따로 있었어요. 사실 그래서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이 선생님이라고 하기에는 형들인데 형들이 이제 막 수학 경시 막 하시고 막 이제 수학 정말 잘하는 이런 형들도 있어서 우린 당연히 경시를 해왔기 때문에 음 우린 따로 공부를 해야지 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막 이 친구들이랑 이 선생님들이랑 같이 해서 막 열심히 막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준비했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이제 막 나올 수 있는 문제들 막 나오지 않을 것 같은 문제들까지 맨날마다 막 열심히 풀면서 앞에서 막 같이 설명해보고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서 이제 시험날이 딱 됐습니다. 저 아직도 기억나요. 아마 이제 저희 그 제가 이제 주로 생활하던 게 서울대학교 27동이거든요. 같은 건물에서 시험을 봤는데 당시에는 정말 오래돼서 서울대 건물이 진짜 진짜 낡았습니다. 낡음. 얼마나 낡은냐면 우선 겨울이잖아. 추워. 난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면접실이 있어요. 그 면접실 앞에 의자가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책상이랑 같이 있는 의자 알죠? 그래서 여기 의자가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멀리의 의자가 또 하나 있어요. 여기 이제 대기실이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대기실에서 이제 학생이 한 명씩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먼저 가서 여기서 문제를 풉니다. 문제를 막 15분인가 20분인가 먼저 풀어요. 그 다음에 한 15분 되잖아? 그럼 다시 일로 옮겨가요. 앞에서 다시 추가로 15분을 풀어요. 총 30분 가량을 풀고 나면은 이제 들어가서 면접을 보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당시 아직 기억나는 게 이렇게 이제 내가 여기 앉아있었고 이게 나예요. 여기 이제 앞에 내 앞이잖아? 이 앞에 제가 이제 중학교 때부터 알던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친한 친구는 아니었는데 어쨌든 그래도 아는 얼굴이잖아? 그래서 둘이 이렇게 맨날 계속 이제 15분 동안 막 계속 쳐다보면서 넌 얼마나 풀었냐? 이런 눈빛을 주고받으면서 추우니까 다리를 덜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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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을 봤었어요. 당시 이제 문제가 3개였거든요. 제가 30분 동안 진짜 열심히 풀었어요. 아마 이제 거의 다 이제 풀었는데 아마 기억에 이제 마지막 문제 제일 마지막 소문항 정도만 남기고 이제 앞에서 덜덜 떨다가 들어갔습니다. 당시 이제 생각해보면 되게 긴장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마 수능 보는 거랑 비슷하게 긴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는 사실 이게 수능이나 다름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막 긴장을 해서 앞에 이제 교수님이 있어요. 저 이렇게 있고요. 이제 이자에 보면 나 있어, 나. 앞에 이렇게 교수님들이 한 두세 분 정도 앉아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1번 교수님, 2번 교수님, 3번 교수님이 있습니다. 그럼 항상 여러분들 이 교수님들 중에선 착한 경찰, 나쁜 경찰처럼요. 착한 교수님, 나쁜 교수님이 있습니다. 각자 역할을 맡으신 거예요. 롤플레이에, 롤플레이. 그래서 막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 이 짧은 시간, 면접하는 시간이 뭐 10분 이렇게 밖에 안 되거든요. 그 순간에 진짜 정말 인생이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당연히 1번 같은 경우야. 뭐 별 문제 없이 이렇게 말해서 넘어갔어요. 1번 오케이. 잘했다 하면서 1번 푼 거. 오케이. 앞에서 채점하는 것도 보이세요. 막 점수를 막 써. 1번. 오케이 했습니다. 이제 2번을 딱 푸는 거야. 2번을 푸는데 제가 요 2번의 마지막 속문항 정도를 이제 지금 남겨두고 못 풀었거든요. 뭐 1, 2, 3번 정도까지 있는데 그래서 2번까지는 잘 대답을 했어. 그쵸? 그리고 이제 3번을 대답하려고 하는데 어? 저 잘 못 풀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당연히 못 풀었으니까. 면접은 참고로 여러분들 못 풀었으면 못 풀었다고 말하면 돼요. 왜? 그럼 앞에 선생님들이 힌트를 주십니다. 힌트를 줘서 다른 선생님. 이제 착한 역할이 있겠죠. 굿갑. 착한 교수님이 힌트를 주셨습니다. 그래 학생. 이거. 이런 방향으로 생각해보면 어떠겠는가. 그래서 제가 오 그렇군요. 하면서 막 열심히 대답을 했어. 막 대답하고 이제 대화를 하다 보니까 풀린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엄청 좋아. 역시 합격의 길인가. 하하하. 이제 다 풀었으니까 나 합격이다. 그래서 어 이렇게 된다 교수님 해서 오 잘했군. 하시는 거예요. 듣더니 착한 교수님이 어떻게 했냐면 갑자기 예상되니까 이게 계획된 게 아닌 것 같아요. 느낌상. 지금 돌아와서 생각하면은 갑자기 선생님이 뭔가 기분이 좋아지셨는지 오 그럼 자네 한번 이것도 생각해보니까 어떻겠는가 하시면서 3번이 아니라 다른 거 아예 다른 걸 물어보시는 거야. 제가 당시에 당황했죠. 뭐죠? 문제도 아닌 걸 물어보신다고? 그래서 속으로 막 이렇게 열심히 대답했어요. 막 하면서 계속 뭘 생각하면서 막 그냥 아무 말이나 한 번 솔직히 말해서 답이 뭔지 모르니까 막 아무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옆에 계시는 3번 교수님께서 야 이제 이게 이제 나쁜 경찰 착한 경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아마 뭐냐면 대장님이실 거예요. 대장 교수님 갑자기 그러시는 거야. 야야야 됐어 됐어 넘어가시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사실 그때 진짜 당황했습니다. 그렇잖아 나는 열심히 대답하고 있고 분명히 대답이 썩 훌륭하지는 않아. 근데 갑자기 옆에 대장님이 그만하래요. 제가 그때 기억나는 게 그 순간 진짜 완전 진짜 개쪼랐습니다. 뭐지? 나 방금 전까지 합격이었는데 이제 탈락인 건가? 뭐지? 하면서 어 뭐지? 이러면서 3번을 그냥 대답은 했겠죠. 근데 3번 대답도 진짜 완전 별로 이렇게 막 자세히 물어보지지 않았어요. 이미 여기까지 시간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그래 자네 3번 탐 뭔가? 그래서 1번의 답이 A입니다. 2번이 B입니다. 그래서 어 그래 잘 풀었구만 하고 그냥 이제 거의 끝나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시험 끝나고 진짜 완전 당황해서 여기까지는 진짜 기분이 좋았는데 나 생각해보니까 어 탈락인 건가? 하면서 되게 막 3번 대답할 때도 우울하게 대답했어. 약간 여러분들 그 수능에 비교하면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비교하자면 아마 이제 여러분들 국어를 딱 봤잖아요. 그거를 되게 끝까지 잘 본 거야. 근데 마지막 몇 개가 안 풀려서 생각보다 잘 안 풀려. 그럼 여러분들 그 쫄은 상태로 다음 이제 막 수학 보고 이러면 잘 봐집니까? 우리 친구들 항상 수능 보고 나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그것 때문에 수학을 못 봤어요. 얘기 제일 많이 하잖아. 거의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2번 이것이 딱 문제도 아니었어. 시험 문제도 아닌 2-3번 때문에 3번을 못 풀었는데 막 미치겠다. 대답을 제대로 못 한 것 같은 거야. 답은 맞았겠지만 그래서 막 진짜 정말로 되게 제가 원래 되게 자신감 있는 편이었는데 특히 그땐 더 그랬고 근데 어후 막 이러면서 약간 나온 거야. 당연히 여러분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결과는 뭐예요? 결과는 당연히 합격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합격이 아닐 수가 없는 게 야 나 다 풀었어. 또 다 풀었고 추가 문제까지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떨어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시험 끝나고 되게 오랫동안 되게 덜러덜러 떨면서 있어요. 그니까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하냐면 여러분들 사실 나중에 수능 멀었지만 수능 볼 때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 이제 국어 딱 보고 나면 갑자기 또 이제 교훈이 나오죠? 죄송합니다. 병이야 병. 그걸 딱 보잖아. 당황을 합니다. 보통. 국어를 막 진짜 미친 듯이 잘 본 것 같은 사람이 많지 않잖아.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페이스를 보면 돼. 사실 저도 이때 당황하지 않고 대답을 했으면 조금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의 눈에 든다든지 저 친구 참 똑똑하구만. 약간 이러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그 마음을 기억하기 때문에 이 순간이 정말 찰난데 아직까지도 기억이 진짜로 남거든요. 그 순간들이. 교수님들의 얼굴은 기억 안 나지만 그 순간에다. 그 슬픔에 빠졌던다. 여러분들 사실 똑같은 걸 거란 말이야. 당황할 텐데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 나 잘했어 생각하시고 그냥 나중에 연달아 지어지는 시험들을 그냥 쭉쭉쭉 진행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순간순간에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제 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것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냥 편하게 편하게 이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해서 뭐냐. 사실 합격 잘했습니다. 합격을 잘했고요. 당시 막 준비했던 친구들도 사실 거의 다 같이 합격을 했어요. 뭐 고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했던 친구들이라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행복하게 이제 합격을 해서 뭐냐. 이제 대학생 우리 강의찬이 되었죠. 사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이제 뭐랄까요. 수미상관이랄까요. 우리 맨 처음 말했잖아. 나 K 아니에요. 근데 우리 그 사실은 저 모의고사 모의고사 면접날이죠. 면접날이 저한테는 다른 또 이제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뭐냐. 이제 사실 제가 당시 되게 이제 짝사랑이라고 해야 되나요. 짝사랑하던 어떤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시험이 딱 끝나고 마음을 먹고 있었죠. 아 내가 옛날 면접 끝나면 왜냐면 면접이 우리한테는 거의 수능이랑 마찬가지니까 면접 끝나면 꼭 전화를 해서 같이 이제 연락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잘 해봐야지. 그래서 진짜로 그날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전에도 뭐 연애를 하고 했겠죠. 약간 이제 느낌이 다르잖아. 여러분도 알겠지만 중학교 때 막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럴 때랑 고3 됐을 때 그러니까 고2 고3 돼서 나이 좀 먹었을 때는 이게 뭐랄까 우리도 성숙하게 되기 때문에 그 느낌 그 감각 그 뭐랄까 습도 온도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날 연락을 해서 바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다르릉 해가지고 나 영찬인데 오늘 시간 괜찮아?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날 사실 저한테는 이 시험 합격한 것도 중요한 날이지만 뭐냐면 그 친구랑 당시 첫사랑인 친구랑 만나가지고 이제 되게 행복하게 당연히 놀고 그날을 이제 같이 이렇게 잘 만나게 된 첫 시작의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사실 되게 의미가 깊은 날입니다. 되게 아주 뭐랄까 인생의 전체에 있어서 뭔가 되게 천국과 지옥도 오갔다가 그치만 다행히도 결론 천국이었고 그거 말고도 저 개인적인 인생 개인적인 인생 사이에 있어서도 되게 행복한 날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서울대 수학과에 진학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수학과 진학하면서는 아예 뭐랄까 다른 인간이 돼버립니다. 성격도 완전 다르고요. 완전 이제 공부하는 방식이라든가 그냥 인생을 뭐랄까 대하는 방식이 달라졌던 것 같아요. 왜 그랬는지는 좀 생각을 다시 해보고 다음 시간에 당연히 말해야겠죠. 오케이? 그래서 뭐냐. 오늘은 문제될 말이 없었던 것 같네요. 사실 이렇게 딱 이제 우리 대학교 입학까지가 오늘 이제 내용이고요. 또 이제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우리 대학생 대학원 그러니까 다음에는 좀 이제 우리 수학 공부하는 얘기 여러분들 수학 공부 말고 제 인생에서 수학 공부했던 그런 얘기들을 잠깐 또 이제 해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